슬픈 점이 야정 얘기했어 성적 상징이 되게 그 육단적이었어요 저런 놈 되게 사랑받지 근데 너무 이게 캐스팅 뭐 얘기해볼래? 스나야 꺼주면 안 돼? 중담배소를 하고 싶은데 작가님 읽을까요 미스터필? 아 제가요? 아 네 또 얼마나 또 이쁜 척을 하려고 또 위화장이 좋지 않아서 제가 읽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야 풍청거려 왜 이거 내보내지 마세요 이거 왠지 쿠키로 내보낼 거 같은데 해봐요 위화장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아 왜 이렇게 긴장해 오랜만에 소리가 봐 위 뭐 이렇게 힘들어해 아휴 갑자기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너무 평범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옛날에 했던 그런 톤 알림은 좀 세게 해줘 그냥 아니요 화면 해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조롱 아니야 나만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구독 안 하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떨어지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물로 하나 내가 먹어도 되지? 네? 응 여기 있잖아 이거 당당함에 나도 모르게 된다고 해버렸다 먹겠수 딱 드셔드셔드셔드셔드셔드셔드 드르셔드셔드셔드 와아이 마지막에 드르셔드 이거 들어가나? 녹화되나? 녹화 됐습니다 아 녹화됐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시겠지 하나? 응 대단하시다 그냥 이거 내건데 아 형 응 제가 그럼 먹으면 안됩니까? 응 내걸로 먹어 형 먹어 먹어 아니 나 이게 맛있네 오미자가 이거 다 주시하고 있다니. 근데 또 저 하나야지. 내꺼 먹으세요. 하여? 불이 안 보여. 아 작가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작가용.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호주에 대해 공감도 지납니다. 연약한 척 할 필요 있나? 쇼코를 끌 때도? 과감하게.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악어가 어딨어? 생일 축하합니다. 되게 높다. 사랑하는 익삼아.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악어 인형 입에다 대구 밑으로 부르죠. 어 그치 그치 그치. 그렇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촛불 부는 거 측면에서 보니까 진짜 입이 많이 탔는데. 하하하하 자 298회 1부입니다. 짤뚱 머머리 돈페리뇽 엠장 듬성충 콩테 좀 발라 우리 편 공항택시 엠장 고추는 가호가 없네 탈모 통풍 대상포진 장원 이 뭐야 아픔은 돼 하지마 아픔은 자 엠장 입안에 룩팩 칙칙 하하 이 새끼들 진짜 이들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 심심해가지고 한보전진 한보우퇴 찬은 역시 배엠배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고 질문하면 돼? 질문. 이게 진노이네요? 나는 최근 만나는 여자가 있다. 없다. 야잇 야잇 한 번 더 올려봐. 나는 작가를 만난다. 최근 만나는 여자는 작가다. 아니다. 우와 잠깐만 잠깐만 말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이 팍팍 뜬다가 가구도 아니고 느낌이 없어졌어. 엄청 빡치게 났네. 네. 물건 나온다고. 효과는 뭐야? efect cabine 받는다. 아기 ㅎ 으 아기 으 으 으 으 으 갑자기 으 으 으 으 한 모금 먹고 다시 자면 더 재밌지. 드리블 할 거야? 아 그거는 휴시라니까? 이렇게 톡 찌라니까 톡 이렇게 톡 톡! 다 까먹었네 이거. 톡! 에디! 코! 받아도 나죠! 야 이제 압삭이 날 또 안 고쳤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멈췄거든요. 왜요 왜? 아니 왜 멈춰 자꾸. 담요 던졌거든요. 아 이거 끝났네. 야 야 야!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아 이거는 건들고 말골 떠나서 이거는 저기 몰수패예요. 몰수패 승! 몰수패 승! 파도 건들지만 성공하지 못하지만..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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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멈췄어! 멈췄어! 어 이거 너무 맛있어. 다음 점도 맛있지. 불.. 작가님 하고 계시고. 저희 찍고 있어요!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무도 안 했으면 돼요? 네 늦는다고 한 사람들만 지금 일찍 왔다. 저거 잠깐 40몇 동안 차가웠다고 하면 돼요? 잠깐 뒤에 몇 번 했죠? 어? 사장님 등장! 영상 찍고 있었어요. 왜요? 그냥! 그 셋에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너무 오자마자. 저거 지금 왔다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먹고 있다가? 아 계속 쇠핑을 드시겠다. 오예 오예. 퇴근하고 있습니까? 42분에. 여기 안 그래도 막혀요. 여기 막혀요. 막혀. 그럼 저는 45분. 찬사이가 45분에 도착할 거다? 진짜 큰 의미는 없는 얘기죠. 지금 15분인데? 없지 않은 확률로 갑자기 안 온다고 하셨어요. 제가 방송 한 채도 스튜디오로 바로 갈게요. 아니 다 오창석이 45분에 온다고. 물주가 등장하셨습니다. 여기서 끝. 오 감사합니다. 고기야 와.. 그래서 가피시가 그때 이제 인간산클 한삼장 먹으니까 내가 사기해 고기야 우리가 먹은 테이블만 빨간색인데? 출연료 나가는 날 잘 먹었어요 형님 얼마나 나왔어? 많이 나왔지 않아? 주인님? 주인님? 회사 팩트, 팩트도 많이 나왔다 얼마나? 아이고 26만 원이면 20개월 하지? 위로해 주는 거야? 놀리는 거야? 진짜 많이 다 들었네 너무 많이 나왔어 깜짝 놀랐어 아니 깜짝 놀랐지만 잘 먹었어 아니 뭐 이런 걸 찍어 매번 사는데 일렬로 가는 거 너무 크다 놀랍게도 키 진짜 되네 신동벌로 알려드릴게요 신동벌로 받았던 걸 좀 챙겨 요즘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갑자기 이거 키니까 니스에서 한국 신용평가 누구를 어떻게 할게 나도 그게 되게 비축에 주목돼 10분 좀 야동 얘기할 수 없는 둘이 그 문제는 쓰레기 문제지 난 내 걱정이야 스나야 꺼주면 안 돼? 응담 해소를 하고 싶은데 어때요? 아 그때 되게 팩트다 성적 상징이 되게 크지 않고 구체적인 단어로 굳이 넣었어 처음에 구체적인 단어 했다가 바꿨어 되게 혁단적이었는데 사실 저 정도면 되게 사랑받지 근데 너무 이게 계속 한 번 얘기해 볼래? 이거 맞춘 듯이 몸이 나가지고 너무 됐어요 근데 찰물은 안 돼 여름 같은데 이거 우와 호두가 호두를 깬 거잖아 호두가 호두를 깬 거잖아 약한 쪽이 깨지대요 내 것도 안 모르겠네 평가는 평가는 이걸로 해 한 30분만차단HS 재입금 잠시 fluid 2분 20분 정도 들어가서 electrical 정리를 해야돼 아 그래요? 물정리? 어차피 조금 길어지게 braid 식으로 길어지게 하면 도와주시게 같이bands ivi 기지를 처음에 자유가 강ák Vegetarian 선생님 기능이 닿는 사람 앞에서 얘기 하는 對啊 교 Africa 포기를 넌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아 잠깐 빡빡 벌려! 심거 예의도 드디어 목 크게 드러볼게요 샘 스미스 노래에 나오는데 이러면 쉬웠다 쉬웠다 그러니까 너 저 의심됨다 디지에로 따라해볼까? 스미스 샘 나는 여자를 싫어한다 진실이 나왔어 석촌이 형! 기대하고 있어 자 300개 덕심으로 저희가 정중하게 이끌시하길 부탁드립니다 입 한번 잡아보면 안되냐고 허락을 했고요 저도 저의 젖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손 닦는 거 왜 뼈꾼이야 홍코러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무서워 아씨 자 성공 하나 둘 셋 으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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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동불 같은 오피스텔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닥 새 스튜디오에서 우리 좀 더 쭉쭉 바악 갑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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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